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위즈, 대표적인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죠. 매수가는 3만 5,1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전기차 화재 테마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급등에 따라서 그리드위즈는 다소 조정받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약 2% 가까이 내려가게 되면서 3만 3천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지난 화요일,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계속 기사들이 나오죠. 뭐냐면 화재 발생, 화재 발생이 이번에 어느 아파트 지하에서 너무 큰 사건으로 대두가 됐지만, 그 전에서도 계속 화재 사건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슈가 안 됐을 뿐이지. 배터리는 여러분, 한 번쯤 보셨죠? 사고 나는 걸 보면 불이 확 탑니다. 정말 빠르게 안 꺼져요. 물로 끈다, 안 꺼집니다. 특수소화기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특수소화기로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강렬하게 불이 붙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배터리가 너무 위험하니까 이걸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기술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어제 또 그렇게 움직였던. 그래서 소재부품 쪽에서 뭔가 기술로 불을 안 나게끔 하는 뭔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는 불이 잘 안 나거든요. 불이 거의, 그러니까 아예 안 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불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안 납니다. 불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관련주로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요약적으로 알기만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가 멀었고요.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기술 부분들이 있죠. 그 기술 부분들도 그 기술이 있었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체가 됐든, 얘네들이 그 기술이 있었으면 안 만들었을까요? 어렵기 때문에 못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기차 배터리 만든 지가 지금 몇 년 지났는데요. 그거 위험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저도 떠들었어요. 그거 불붙으면 쉽지 않다. 불붙자마자 1초 만에 문 열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칼로이스 같은 그런 체력이라면 살아남지만 정말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공감했던 부분들인데, 그렇게 위험하다면 지금쯤 벌써 개발이 완료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먼저 제가 가져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벌써 나와야 될 기술이 없다라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올 수 있죠. 불가능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벌써 나왔어야 될 기술 아닙니까? 그렇게 위험한데. 그렇다면 이런 기대감에 맞춰서 움직이긴 하겠죠. 언제까지? 일단 9월까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35,100원인데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런 기술들이 나와서 정말 그렇게 대박이 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나왔으면 벌써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기사가 되고 그러다가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 떨어지겠죠. 최소 9월 달에서 정부가 지금 모여서 9월 달에 뭔가 대책 논의를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9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4만 원, 4만 5천, 5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냥 잘 파시면 돼요. 9월 이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려운 기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벌써 나와야 되거든요, 이 기술이. 벌써 나와서 이미 배터리를 판매하면서부터 해서 이거는 불에 용광로에 넣어도 터지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의 그런 이제 신뢰감을 가지고 2차 전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꽝꽝 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지니까 무슨 폭탄처럼 불만 붙고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 기술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라서 결국은 기술 개발은 어렵지 않나. 나중에는 그 실망감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에 편승해서 수익을 내자. 저는 이렇게 좋게 얘기한 거예요, 좋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좀 겪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거를 뭔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지만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많이 올라가면 팔꿍이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괜찮아, 차트도 괜찮고 이슈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간은 강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잘 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한량의 8만 5천원의 10%입니다만. 유한량의 8만 5천원? 10% 10% 보겠습니다. 유한량의 일단 추세를 돌렸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움직인 것도 있고 비만치료제 이슈도 있고 면역항암제 이슈도 있고 사실 유한량행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너무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네임밸류가 강한 녹식자 유한량행, 한미약품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에서는 안정적이고 실적들도 이런 대형 제약사들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국내에 모든 약국이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진입장빙이 너무 높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삼성전자를 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입장빙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이미 벌써 굵직한 셀티론서부터 녹식자 유한량행, 한미약품 얘네들이 이미. 그래서 걔네들은 대부분 보면 실적들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실적은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이제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점점점점 강해지고 있고 하고 있어서 얘도 지금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우상향으로. 그래서 8만 5천 원에 사신 거는 그냥 더 가져가시고 만약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한 10만 원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실적도 좋고 추세도 지금 우상향으로 이제 돌렸습니다. 자꾸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돼서 전화는 드려봤습니다. 근데 자꾸 떨어진 게 한 달밖에 안 돼요. 자꾸 올라갔던 건 한 20년 동안 올라갔네요. 20년 동안 올라가고 잠깐 떨어진 건데 근데 이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신고점을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제약주들도 저기 미국의 생물보하법이 통과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도 있고 금리 인하의 수혜주의 이슈도 있고 제약주가 또 움직일 때도 됐고 그리고 또 모르죠. 또 이상한 질병들이 또 천거라거나 지금 엠폭스도 난리가 친다 그러는데 다른 또 질병이 나오게 되면 무슨 뭐 그거에 관련된 또 진단키트 내지는 뭐 진단시약 키트 치료제 뭐 유엔왕이라는 이런 회사들은 다 그런 것들 하나씩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 뭘 엮어든 세력들은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차트 모습이니까 그냥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